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놀이터 꼬마 마법사가 유리병을 깨뜨렸어요 유리병 안에 있던 빨간 파리가 빠져나왔어요 마법사가 마법에 쓰려고 잡은 귀한 파리인데 정말 큰일이에요 와, 큰일이다! 빨간 파리는 꼬마 마법사 앞에서 앵앵 꼬마 마법사는 빨간 파리 뒤에서 낑낑 거기서! 꼬마 마법사는 빨간 파리를 쫓아다녀요 빨간 파리는 찬장 위에서 앵앵 꼬마 마법사는 찬장 아래에서 낑낑 조심조심살짝 꼬마 마법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 옳지! 그게 좋겠다! 개굴, 개굴, 개굴이 나타나라! 개굴이가 모자 밖으로 펄쩍 튀어나왔어요 개굴, 개굴 파리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날름 개굴, 개굴 파리가 멀리 가면 멀리 날름 개굴, 개굴 파리가 위로 가면 위로 날름 개굴, 개굴 파리가 아래로 가면 아래로 날름 개굴, 개굴 문이 덜컥 마법사가 돌아왔어요 아니, 이게 뭐야 마법사는 화가 나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빨간 파리가 마법사의 입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빨간 파리를 쫓던 개구리도 마법사의 입안으로 쏙 마법사는 어떻게 돼있을까요? 마법사가 앵앵거리며 팔짝팔짝 뛰어요 앵앵앵팔짝팔짝 동네를 돌아다녀요 우와! 나 좀 살려줘!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파리가 앵앵 꼬마 마법사가 유리병을 깨뜨렸어요 유리병 안에 있던 빨간 파리가 빠져나왔어요 마법사가 마법에 쓰려고 잡은 귀한 파리인데 정말 큰일이에요 빨간 파리는 꼬마 마법사 앞에서 앵앵 꼬마 마법사는 빨간 파리 뒤에서 낑낑 꼬마 마법사는 빨간 파리를 쫓아다녀요 빨간 파리는 찬장 위에서 앵앵 꼬마 마법사는 찬장 위에서 낑낑 조심조심 살짝 꼬마 마법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 옳지! 그게 좋겠다 개굴개굴개굴개굴이 나타나라! 얌! 개구리가 모자 밖으로 펄짝 튀어나왔어요 개굴개굴 파리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날름 개굴개굴 파리가 멀리 가면 멀리 날름 개굴개굴 파리가 위로 가면 위로 날름 개굴개굴 파리가 아래로 가면 아래로 날름 개굴개굴 문이 덜컥 마법사가 돌아왔어요 아니, 이게 뭐야? 마법사는 화가 나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빨간 파리가 마법사의 입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빨간 파리를 쫓던 개구리도 마법사의 입 안으로 쏙! 개굴개굴 우와! 큰일 났다! 마법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마법사가 앵앵거리며 팔짝팔짝 뛰어요 앵앵앵앵 팔짝팔짝 동네를 돌아다녀요 우와! 나 좀 살려줘! 우와! 나 좀 살려줘! 빨간 사자 빨간 사자 똑똑한 수놀이터 파리가 앵앵 파리가 앵앵 꼬마 마법사가 유리병을 깨뜨렸어요 유리병 안에 있던 빨간 파리가 빠져나왔어요 마법사가 마법에 쓰려고 잡은 귀한 파리인데 정말 큰일이에요 와! 큰일이다! 빨간 파리는 꼬마 마법사 앞에서 앵앵 꼬마 마법사는 빨간 파리 뒤에서 낑낑 꼬마 마법사는 빨간 파리를 쫓아다녀요 빨간 파리는 찬장 위에서 앵앵 빨간 파리는 찬장 위에서 앵앵 꼬마 마법사는 찬장 아래에서 낑낑 꼬마 마법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 옳지! 그게 좋겠다! 개굴 개굴 개굴이 나타나라 얌 개구리가 모자 밖으로 펄쩍 튀어나왔어요 개굴 개굴 파리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날름 개굴 개굴 파리가 멀리 가면 멀리 날름 개굴 개굴 파리가 위로 가면 위로 날름 개굴 개굴 파리가 아래로 가면 아래로 날름 개굴 개굴 문이 덜컥 마법사가 돌아왔어요 마법사는 화가 나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빨간 파리가 마법사의 입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빨간 파리를 쫓던 개구리도 마법사의 입안으로 쏙 개굴 개굴 마법사가 앵앵거리며 팔짝팔짝 뛰어요 앵앵앵앵 팔짝팔짝 동네를 돌아다녀요 우와 나 좀 살려줘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놀이터 똑똑한 수놀이터 파리가 앵앵 앵앵 유리병 안에 있던 빨간 파리가 빠져나왔어요 마법사가 마법에 쓰려고 잡은 귀한 파리인데 정말 큰일이에요 와! 큰일이다! 빨간 파리는 꼬마 마법사 앞에서 앵앵 꼬마 마법사는 빨간 파리 뒤에서 낑낑 꼬마 마법사는 빨간 파리를 쫓아다녀요 빨간 파리는 찬장 위에서 앵앵 꼬마 마법사는 찬장 아래에서 낑낑 꼬마 마법사는 찬장 아래에서 낑낑 꼬마 마법사는 찬장 아래에서 낑낑 꼬마 마법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 옳지! 그게 좋겠다 개굴개굴개굴이 나타나라 얌! 개구리가 모자 밖으로 펄쩍 튀어나왔어요 개굴개굴 파리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날름 개굴개굴 파리가 멀리 가면 멀리 날름 개굴개굴 파리가 위로 가면 위로 날름 개굴개굴 파리가 아래로 가면 아래로 날름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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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덜컥 마법사가 돌아왔어요 아니 이게 뭐야 마법사는 화가 나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빨간 파리가 마법사의 입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빨간 파리를 쫓던 개굴이도 마법사의 입안으로 쏙 개굴개굴 우와 큰일 났다 마법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마법사가 앵앵거리며 팔짝팔짝 뛰어요 앵앵앵앵 팔짝팔짝 동네를 돌아다녀요 우와 나 좀 살려줘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놀이터 똑똑한 수놀이터 파리가 앵앵 마법사가 유리병을 깨뜨렸어요 유리병 안에 있던 빨간 파리가 빠져나왔어요 마법사가 마법에 쓰려고 잡은 귀한 파리인데 정말 큰일이에요 와 큰일이다 빨간 파리는 꼬마 마법사 앞에서 앵앵 꼬마 마법사는 빨간 파리 뒤에서 낑낑 꼬마 마법사는 빨간 파리를 쫓아다녀요 빨간 파리는 찬장 위에서 앵앵 꼬마 마법사는 찬장 아래에서 낑낑 조심조심살짝 꼬마 마법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개구리가 모자 밖으로 펄쩍 튀어나왔어요. 개굴개굴 파리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날름 개굴개굴 파리가 멀리 가면 멀리 날름 개굴개굴 파리가 위로 가면 위로 날름 개굴개굴 파리가 아래로 가면 아래로 날름 개굴개굴 개굴개굴 문이 덜컥 마법사가 돌아왔어요. 아니, 이게 뭐야? 마법사는 화가 나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빨간 파리가 마법사의 입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빨간 파리를 쫓던 개굴이 빨간 파리를 쫓던 개구리도 마법사의 입안으로 쏙 개굴개굴 우와! 큰일 났다! 마법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마법사가 앵앵거리며 팔짝팔짝 뛰어요. 앵앵앵앵 팔짝팔짝 동네를 돌아다녀요. 우와! 나 좀 살려줘!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스놀이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